월요일 1절 2단 말할 수 있어? 마사지 안아 내가 너를 불렀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으니 천천히 생각하시옵소서. 수원총의 군사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호부다. 몸조심해서 잘 다녀와야 한다. 예, 전하. 야, 어머니. 나 근데 니 생각보다 언제 이렇게 커졌어. 야, 대박 크다. 정말 크다. 뭔가 되게 커요. 밥을 입어서 그래요, 밥을 입. 야, 이거까지. 여긴 해만 했으면 돼.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뒤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걸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쪽으로 소스를 딱. 오케이. 그러면 앞에서. 하기도 하고 마시고. 하기도 하고. 살 나가고.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떻게 볼륨 폴 입으셨어요? 어떻게 볼륨 폴 입으셨어요? 어떻게 볼륨 폴 입으셨어요? 입었어요. 저 어제 저희 은근 씨 갔다 온 거 아시죠? 은근 씨 갔다 오셨어요? 어제?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저. 그냥 촬영.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오늘 액션 씨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혹시요? 오늘 진짜 지리는 액션을 보고 계신다고. 어떻게 합은 다 완벽하게 맞추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맞췄다고 하셨죠? 어? 네. 장난 아니에요. 진검을 맨손으로 만지는 상황입니다. 배우님께서는. 우리 자위기. 아. 요즘 골프 연습한다고 갑자기 곰을 이렇게 잡네요. 바로 나온 게. 큰일 났네. 아까 합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뛰어내야지. 뛰어내야지다가 넘어지는데 괜찮을 텐데. 오늘도 내가 진짜 아침에 미쳤는데. 장애야. 오늘도 내가 진짜 아침에 미쳤는데. 장애야. 오늘 이제 몸이 열리니까 몸살 좀. 아유. 내려가는 사이에 한 사이에 여덟 명이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위합니다. 네. 네. 비트. 안 다치시게. 네. 사위를. 시작한다. 자유를. 시작한다. 4위를. 시작한다. 가자 가자